안녕하세요 신바람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산남동 농축폭포에 왔습니다. 농축폭포를 둘러보고 농축사까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24년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이곳은 농축사 사찰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럼 폭포를 먼저 보고 농축사로 올라가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33도입니다. 영인 폭염입니다. 이 농축폭포는 수량이 줄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역할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영주사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4차 영주사를 조용하게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폭포가 보이네요. 저 위에가 사찰입니다. 영주사에 왔습니다. 조용하게 돌려보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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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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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